우리 이야기 들려주는 고삭 고삭 세상 속에 다 함께 떠나보자 이야기 가득한 곳 잔구치고 노래하며 덩실덩실 춤춰보자 잔구치고 노래하고 다 같이 같이 모두 함께 신나게 춤추며 떠나보자 오른발 꾹꾹꾹꾹 양어케 으슥으슥 양손은 정실덩실 함께 춤추며 떠나보자 우리 동화 세상으로 으시고라 동화 세상 crowds aus 또 같이 옛날 옛적에 엄마 청개구리와 아들 청개구리가 살고 있었답니다. 헌데 이 아들 녀석 어찌나 엄마 말씀을 안 듣던지 잠시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었답니다. 때는 바야흐로 식사 시간. 이 아들 청개구리 녀석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쏙쏙 골라 먹는디 보다 못한 엄마 청개구리 답답하기 그지없어 한마디를 허는디 허허 이 녀석 반응보기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당근은 안 먹어 양파도 안 먹어 피망도 안 먹을 거야 햄버거만 먹을래 피자만 먹을래 야채는 안 먹을 거야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아 그 뿐만이 아니었답니다. 엄마 청개구리 아들에게 개구리 울음소리를 가르치기 위해 마주 앉았는디 아 처음부터 심통을 우두두두두 삐친 얼굴에 개굴 개굴 아 이렇게 따라하면 될 것을 이 아들 청개구리 일부러 이것저것 다르게 둘러대며 괴난 핑계를 해대는디 엄마 청개구리에 매유어 놓은 한숨소리가 아들 날이 없구나 자 엄마를 따라해보렴 개굴 개굴 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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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리잖니 개구리는 그렇게 우는 게 아니란다 옆집 황소 개구리는 이렇게 울던데 아니란다 황소가 그렇게 울지 개구리는 그렇게 울지 않는단다 자 다시 한번 해보자 개굴 개굴 황황 자 이번엔 잘해보자 개굴 개굴 이번엔 뭘로 하지? 아 생각났다 크크크크크 굴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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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아휴 그게 아니잖니 왜 비슷하잖아 굴 개굴 개 이거 재밌는데 굴 개굴 개굴 개 굴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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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 물개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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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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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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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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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b 엎다리 뒷다리 달리기 숨쉬기 염청 에 paul r 바보 바보 귀여운 우리 아들 이 엄마 말 조금만 더 잠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응?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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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렴 흐흐 좀만 더 자고 오 어서 일어나렴 오늘은 좀 늦게 가도 괜찮아 흐흐 흐흐 엄마 이 숲속 숲속 길로 가지 말고 조금 멀더라도 꼭 돌아가는 길로 가야 한다 엄마만 명심해 숲속길엔 우리 개구리들을 잡아먹는 무서운 뱀이 나타나니까 알았으니까 그만 그만 그래 잘 다녀오렴 으악! 학교 가기 싫다 으악! 그냥 놀고 싶다 아들 정개구리 학교에 가는데 엄마 말씀 안 듣는 건 유전하다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숲속길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니 그러다 무슨 일 있으면 어쩌나 그러다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가나 무섭긴 뭐가 무서워 좋기만 안 돼 헤헤 뭐야 넌 어이 정개구리 친구 날씨도 좋은데 웬만하면 우리랑 말뚝바퀴 하면서 놀지 않을래? 놀지 않을래? 어떡하지? 학교 가라지 까지껍? 그래 결정했어 놀아보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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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라 말꾸바퀴 한글자 신나게 놀아보자 재밌는 말꾸바퀴 신난다 신난다 재밌는 말꾸바퀴 너랑 나랑 둘이서 가위바위보 해보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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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간다 내가 내가 달려간다 타해를 완전 알아 내가 내가 달려간다 球터창 球 마지막에 달려간다 신나게 돌려간다 우와 우와아아아악 어느새 구름이 몰려와 하늘을 덮으니 천둥, 번개가 우르르르르르 샤오! 샤오! 엄마 말씀 안 들었던 아들 정개구리에게 큰일이 생기는디 무언가 크고 무서운 것이 앞을 가로막고 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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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냐 넌? 이런, 이런 나를 모를 줄이야 날름 날름 내가 누구냐 하면 나는 뱀이다! 이 숲속에서 날 이길 자 없지 비운 샘 뱀, 숲속의 왕 뱀 우습게 보으면 큰 코 다 치지 까불면 모두 모두 잡아먹을 듯하게 하핳! 이제는 알겠지 자! 누구부터 잡아먹을까? 도망쳐! 랄랄랄랄랄! 샛쌛! 애미 이들이 달아낼 수 있슨싶음이야! 엄마! 아 아니 괜찮니 오호 이건 또 뭐야 먹잇감이 늘었잖아 네 이놈 뱀아 우리 아들에겐 손끝 하나 못될 것이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슬프리아 이거 쾅 이런 이 이런 디 아 아 약간 방심했지만 이번엔 너림없다 간다 아 다 죽네 다 죽어 안 돼간다 우리 아들 괜찮니? 오빠 이리하여 엄마 청개구리는 아들을 지키기는 했는디 뱀한테 덥석 팔을 물리고 말았으니 이를 어찌할꼬 하루 이틀 지나가도 엄마 청개구리 병상에서 일어날 줄 모르니 아들 청개구리 눈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지라 다 울어서 낫는 병이라면 좋겠다마는 그렇지도 않으니 걱정이세요 걱정이야 엄마 아프지마 엄마 엄마도 그 그러고 싶은데 뱀한테 물린 팔에 독이 퍼진 것 같구나 아들아 이 엄마는 아무래도 널 두고 하늘 나라에 갈 것 같구나 아들아 가기 전에 엄마 부탁하나 들어줄 수 있겠니?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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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이 죽거든 개굴 개굴 냉가에 누워라 개굴 개굴 산에다 맑고 냉가에다 묻어 주워라 안돼 엄마 일어나 눈 좀 떠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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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엄마 전개구리는 하늘나라로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의 소원대로 냇가에 무덤을 만들었는디 아이고 어쩌면 좋아 아이고 개굴개굴 아이고 개굴개굴 저런 바보가 있나 엄마가 냇가에 묻어달라고 한건 그렇게 말해야 산에다 묻어줄거 같아서 그랬던건데 그것도 모르고 참 그때부터 청개구리들은 피만 오면 우는 버릇이 생겨났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까 혹시 아들 청개구리처럼 말썽만 피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착한 어린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청개구리처럼 그때부터 청개구리처럼 그때부터 청개구리처럼 그때부터 청개구리를 타고 그때부터 청개구리처럼 꿈을 생각해야 감사합니다 통째로 인가 가만히 가리지 않고 하나가 도리지 않고 사라지 않으며 그곳이 되고 우리 너로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지해 사와 함께 하여 하여 기사 풍요 렛츠고 아 렛츠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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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